일종일은 종종의 있어요 K-수살 나도 깐적냐? 인형 아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하세요!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! 마숙 루마야! 제가 집에서 왔을 때 밥을 먹었을 때 저녁을 먹었을 때 저녁을 먹었을 때 저녁을 먹었을 때 그래서 거의 22시간이 부산에서 왔을 때 부산에서 왔을 때 제카르타에서 왔을 때 보통은 시간이 안 걸려요 하지만 코로나가 왔을 때 그래서 오늘 14일 오늘은 음파 플라스 하리 코런티나 코런틴 문 라이 제가 초바 비켓 비디오 라기 스티아파리 야, 문기 스티아파리 더워 음파 플라스 하리 코런티나 이 비디오를 보여줄게요 오케이, 바이바이 굿나잇 너무 늦어 루루 하오오 하루 이 퇴원 아 testified 하루 이 하루 이 하루 이 하루 이 하루 이 이리 제가 바로 봤어요 이것은 어떻게 말할까요? 국민들 제가 바로 봤을 때 제가 봐박스 첫 번째 많은 document 이것은 저는 그리고 다시 다시 한 번에 가르치는 사람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. 다행이네요. 이 부분은 이 부분을 알려드립니다.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다행이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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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으로 두개 먹게 되어있어요 마스크를 세게 2개 이게 뭐예요 손으로 잡을 수 없네요 손으로 바꾸고 이게 다가야 감사합니다 이전에 이 위에 이 박스 때문에 이 박스는 무엇이 있나요? 짜잔 부산시장 연재구와 함께 코로나19 이 박스는 이 박스는 이 박스는 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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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은 많이 다가오는거죠 가시김 사골곰탕 사골곰탕 다가오는거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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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면 더가오는거죠 스팸 스팸 트나 고추 고추도 수많은 고추 트나 새고기 새고기 야 사야주가 가겠지 그리고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다시 돌아가서 지금 한국에서 다시 돌아가서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다시 돌아가서 제가 고맙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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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했어 아휴, 제가 깜짝이야 그리고 전화 드라마카시 모든 것을 다 먹어야지 물론 제가 다 먹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먹어야지 제가 다시 전화 드라마한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전화 드라마한 것 같아요 OK,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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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칸총발